아유 참 대단하네 알록사우루스? 이 손동식이 알록사우루스 지랄이 당연한 포식자 포식자래요 알록사우루스 진품하석 알록사우루스 진품하석이래요 진품하석이라네 진품하석이래 진품하석이래 맞는게 아니라 힘이 다 이게 아 진품이래요 어쩐지 뼈가 만든 것 같지가 않더라 날렵해요 뼈가 석고라도 11kg 받은게 아니고 진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지대도 써오던데 진품이래요 진품이래요 아 알록사우루스 알록사우루스 알록사우루스는 진품이에요 진품 진품 진품하석 알록사우루스 여기 써있어 여기 한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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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네요 알록사우루스에 발짝 이렇게 나왔네 분류가 됐네 아까 그 알록사우루스는 진품이에요 아까 또 여기도 봐요 아 음 음 여기는 포일로피스 플라테오사우루스 이건 포일로피스와 작은 거 포일로피스고 플라토스루스 아이들은 4,5살 먹은 애들도 이런걸 즐길 위했는데 그 애들한테는 공룡이 엄청 관심거리죠 응 응 접촉하는게 나왔네 다른걸 이렇게 이거 헤라하라사우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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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건가봐요 아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